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도가 이제 널리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삶은 편리해지고 기술은 날로 발전하지만 리스크가 얼마만큼 빠르게 전이 퍼져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안 할 겁니다. 이번에 아마 경영진들 경영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웠을 겁니다. 이른바 스마트폰 뱅클은 옛날에는 어떤 은행이 위험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창구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찾기 위해서 뱅크런 같은 것이 여러분들 예금자들이 앞을 다퉜서 예금을 인출하는 그런 일들이 은행에 장사진을 줄을 쫙 써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갔는데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냥 돈을 다 인출해버리니까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저는 온라인 계좌로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편리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편리하고 인출하는 것도 편리하고 이러니 이게 참 편리하긴 하지만 혹시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거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첫 번째 사례로 그냥 아주 불운하게 걸려든 것이 시리콘베리 은행이 이번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소위 예금의 이체 대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빨리 한 기업을 도산시켜 보시게 되면 사업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노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현명한 사람처럼 글렉베크 실리콘베리 은행의 해장이거든요 수백조의 그냥 기업 가치가 그냥 제로가 돼버린 겁니다 무슨 나쁜 짓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기술이 시장에 퍼지고 36시간 만에 그냥 파산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제 눈에는 아주 그냥 특별한 그런 뱅크로 이렇게 보이는데 현명한 그런 뱅크로 보이는데 전혀 대비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에 그냥 회사가 망가져버린 거죠 아주 불명예를 안게 된 거고 주주들 안게는 엄청난 여러분들 피해를 끼치게 된 겁니다 돈이 아니게 그래서 제가 이 글렉베크라는 회장 얼굴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주 잘 훈련받은 그런 사람일 건데 회장이면 지분도 많이 갖고 있을 건데 어쨌든 다 녹아버린 거죠 주식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가 잘 될 때야 그게 상당한 가치가 있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냥 종이조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미친 듯이 돈을 빼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폰을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미친 듯이 돈을 그냥 다 빼내버렸다는 거죠 sb 실리콘베리 은행이 국채를 헐값으로 매각해 가지고 한 3조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정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정자가 무산됐다 이런 소문이 그냥 퍼지자마자 그냥 슬랙 여러분 슬랙 쓰시죠 저도 슬랙을 쓰는데 메신저 순식간에 뭔가 55조 원이 인출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손실이 발표되자마자 실리콘베리의 스타트업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아마 슬랙을 지금 메타가 갖고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이 그거를 많이 쓰는 모양이네요 슬랙 이 소식이 공포와 함께 순식간에 퍼져버렸고 슬랙을 사용하는 기업인들이 바로 스마트폰에서 뱅킹 앱을 켜 가지고 예금을 빼내버렸다 어떻게 뭐 리스크 갈리고 뭐고 동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던 겁니다 이른바 폰 뱅클은 스마트폰 뱅클은 경쟁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첫 사례일 겁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무슨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데서 외환위기 같은 게 발생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대개 사람들의 은행에 장사진을 치지 않습니까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뭡니까 미국 천적에서 다 돈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립 40년이 된 실리콘 배려는 지금 위기에 직면한 지 단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한 것은 3조 정도 되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200조 넘는 자산을 미뤄보게 되면 큰 위기는 아니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나 운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뱅클런이 발생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면서 예금 인출이 손쉬워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작은 공포만 발생해도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실시간 원격 뱅클런으로 이어져서 금융사가 몇 시간 안에 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일을 보면서도 시리콘 밸리의 스타트업들 가운데서 수조원 정도가 물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주거령 은행 같은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뭐 돈을 많이 예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약간 특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투자든 예금이든 간에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원이 있으면은 뭐 한 40원 40원 40으로 나눠가지고 신한 뭐 하나 그렇게 뭐 그렇게 나눠서 예금 예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이제 돌아가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도 뭐 그 뉴스의 진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새길 수 있겠지만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를 한번 새기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일종의 학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학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재미난 사례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다 왔네요 한 보험 스타트업 설립자는 지난 3월 9일에 몬테나주에서 열린 창업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는 동안 동료 창업자들이 미친 듯이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회사 자금을 빼내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전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55조 원의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유경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시클렉사가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뭐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큰 도도한 흐름이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쓸고 지나갈 때 이제 거기에서 적응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이번 사태는 우리 함께도 회사뿐만 아니고 개인 예금자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항상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귀찮긴 하지만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데 분산해서 예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 항상 저는 이 보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전할 만한 가치관 뉴스인가라도 따져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이번에 그 폰뱅크런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가르쳐주는 거죠 순식간에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그게 이틀이 당일 은행 거래 마감 시간까지 당일입니다 인출한 자금 규모는 54조 7600억 원이다 아무리 튼튼한 회사도 하루 이틀 사이 한 55조 원 정도가 그냥 나가게 되면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좋은 기업이 하루 이틀 사이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가장 큰 손실은 투자자들이 짊어진 거죠 투자자들은 정말 이 돈이라는 것이 피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특히 나는 CEO 얼굴을 보고 아주 현명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망한 겁니다 그래도 예를 들면 시간이 며칠 있고 이렇게 하면 방법을 동원했을 건데 이런 걸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거죠 참 어마어마한 시대다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더 새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세상이 기술 진보를 통해서 끊임없이 열린 세상을 향해서 질주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생활인들이나 사업가들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사업가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1950년대에 이미 그런 자유주의 사회철학자로서 이름을 크게 올렸던 그런 하이애크 같으신 분은 우리 모두는 기업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적합한 표현이죠 지금 시대는 좀 진보한 표현이지만 1950년대에 사업가 뿐만 아니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인이 기업가이다 앙트프레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발상인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